안녕하십니까 입질톡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낚시대를 만드는 최스텍이구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저희 유정낚시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명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떠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대한민국 쇼핑 주간이라고 하여서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펼쳐지는 다양한 업종 다양한 업체에서 참가하는 쇼핑 주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국내외 사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 내지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뿐더러 좀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통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유정낚시가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구요 다만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이 확 오픈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유정낚시 상품을 좀 더 빠르게 만나보시기 위해서는 쇼핑정보 검색에 유정낚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제품들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76개 좀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여기서 쭉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든 낚시대들 위주이구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컵루어 3 S 소갈 껍지 낚시대로 되어있죠 최대 50% 되어있고 이 금액이 아직 픽스된 금액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면은 저희 쇼핑몰로 넘어오게 되고 11월 1일부터 좀 더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낚시대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어? 한성 갯바위 바다거 전용 컵루어를 보고 싶다 내지는 뭐 다양한 다른 원투 때부터 시작해서 선상루어 때 그리고 바다루어 때 민물때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번 기간이 거의 저희 유정낚시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도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2022년 마지막 세일인 만큼 연말 시즌을 준비하시거나 또 내년 초에 시즌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꼭 잡으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코리안 세일 페스타에 저희 유정낚시에서 진행을 하는 이러한 혜택들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아이템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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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